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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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수 하나, 둘, 셋 먼저 저와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민주당 이동기 후보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평가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재선의 힘으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하늘처럼 모시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설악권이 20년 만에 인재가 속초고속양양과 합쳐져서 설악권 선거구가 됐습니다. 설악권 동반성장의 모델을 빨리 제시하고 설악권이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서 우리 설악권이 20년,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 이 양수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신 지지자분들께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유권자분들,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도 지지하신 분들 못지않게 그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저의 지지자만의 국회의원이 아닌 속초 인재고속양양 지역주민 전체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초선의원의 능력의 한계를 가져서 못했던 일도 있고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주민의 뜻을 좀 더 받들고 또 소통을 더욱 많이 해서 제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말씀과 의견들을 중앙정치무대에서 힘있는 재선의 힘으로 재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